1 2 아 아 첫포인트 선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전지희 전지희 전지희의 백핸드 공격 어디야 최효주 준비합니다 강한 서브 효과를 봅니다 최효주 최효주가 한 번을 더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받지 못하는 전지희 리시브 예 전지희 서브 최효주가 한 점을 더 따냈습니다 7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전지희 공격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좋아요 서비스 득점까지 다시 최효주인데요 최효주 3구 공격 마무리 전지희 서브 최효주 전지희 계속 공격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네트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시즌 세번째 승리가 확정됩니다 최효주 네트에 맞고 나가면서 전지희 선수 포인트 따냅니다 전지희 선수의 서브권인데요 최효주 받아주면서 상대방실 최효주 최효주 공격이 높았습니다 서브를 앞두고 있는 최효주 전지희 리시브 그렇습니다 최효주 최효주 전지희 전지희 공격 벗어납니다 전지희 선수의 서비스 전지희 걸렸습니다 최효주의 포인트 최효주 최효주 선수가 2점을 앞서있구요 서브권 강한 서브 안들어갔습니다 고점을 앞서있습니다 전지희 흐름을 잡습니다 자 득점 이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상대를 조금 더 범신시켜야겠습니다 다 받아내는군요 랠리에서 전지희 최효주 시원한 딱 쏘고 있습니다 전지희 리시브 벗어납니다 최효주의 매치 포인트 오늘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비스 포인트로 최효주 선수가 11점 최효주 전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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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모음 시원 Far 시원 spl rare